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월 12일 1효경마 조철의 실전베팅 진검다리 예상방송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1월 둘째주 자 이제 금토가 끝났고 1효경마입니다 예 지난주에 2020년 새해 경마 기분좋게 코 뚫고 왔는데요 갑자기 또 달러박스가 나옵니까 기분좋게 코 뚫고 왔는데 오늘 두번째 주였습니다 이번주에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가 끝났는데 사실 마음에 안들었죠 조철도 자금의 손실을 좀 봤습니다 결론은 자 오늘도 뭐 메인승부 A급 승부 적중이 나오긴 했는데 정타로 꽂아먹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정타로 주력 한방으로 꽂아먹든지 아니면 바치기라도 배당이 좀 나오든지 삼복승이라도 배당이 좀 나와야 이게 이기는데 자 아무튼 오늘 꼬리꼬리 했습니다 뭐 아쉬운거 두개 메인승부 두개가 있었는데 먼저 오늘 먼저 오늘 과천 이경주의 2번 4번 샤인파이트의 4번 빅리버 자 이것도 오늘 첫번째 승부처였는데 바치기였습니다 6배 3배 그 다음에 바로 다음 4경주의 11번 바다스타 12번 고속페달 자 이것도 하나짜리 12번마 고속페달 용근이를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제일 적은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한 6배 남짓 나온거 같은데요 4경주 자 그 다음에 제주 A급 승부였습니다 짭짤한 중배당으로 건져 먹었는데요 2번마 경성제일 어제 제가 유튜브 조철스타일에서 제주 4경주 승부처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번마 경성제일이 대가리 맞냐 불안하다 그러면서 하나짜리 달라박스 하나 넣고 때린다 그랬는데 자 바로 8번마 백록 여걸이었습니다 자 백록여걸을 쌍복 대가리 놓고 1번마 우웅진신하 자 8번 1번 19.8배 나왔죠 19.8배 복승식은 10.2배가 나왔고 거기에 선복승 5번마 왕의 기완이 붙어가면서 20.9배 쌍복 선복 짭짤한 배당으로 제주 A급승부 되려먹었고요 야 이 그 다음 제주 메인승부 4경주 A급승부 먹고 제주 메인승부가 이게 또 천불났습니다 야 이거 참 제가 어제 제주 메인승부에서도 1번마 달빛축제 대가리 팔린다 아 이거 찬스다 아 이렇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역시나 부러졌죠 달빛축제 제가 노리던 한방 맞거니 바로 하나짜리 3번마 황금구슬 이었는데요 야 이놈을 대가리를 놓고 때렸어야 돼요 그냥 야 이 7번마 소원천하의 앞방에다가 3번마 황금구슬 7번 3번 메인으로 한방으로 갖다 때려 조져놨더니 6번 3번이 들어옵니다 6번 3번 야 이거 대가리 지진나대요 그 하나짜리 3번마 황금구슬 때문에 이게 메인승부였는데 1번마 달빛축제 대가리가 불안하고 엮어먹질 못해가지고 아 이게 좀 천분이 좀 났었습니다 자 다음 과천 칠경주 한방이었죠 6번 9번 6번마 컬러스드라고요 9번마 에이샤인 쌈복식 6번 9번 한방 5.0배 에이샤인 거기에 또 백판성 하나짜리 4번마 에 올드브리지 인가요 지하주기수로 콜드브리지 6번 9번 4번 에이샤벅 13배 가 나왔습니다 한방에 붙여갖고 선복승 13배 뭐 이런거는 삼상승 건져가신 분도 계실거고 자 이제 또 과천 11경주 메인 이것도 또 아쉽게 바치기에요 3번 브라운로즈 에 8번마 거센 질주 야 요게 꺾어지고 9번마 캠프케이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선복승으로 들어옵니다 에 아무튼 바치기 뭐 8번 3번 에 4.6배 한 5배정도 나왔고 자 9번마 캠프케이 자 이놈이 붙으면서 선복승 13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심의 마지막 메인승부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가리 쥐나 되요 이것도 에 11번마 대박행진 였다 대박행진 어제 제가 에 사전예상을 하면서 대박행진이 인기 1위 간다 대끼리 간다 그래서 배팅에 메리트가 없다 그랬는데 현장에서 아예 안 팔립니다 아예 에 혹자는 인기 1위 팔리는게 아예 안 팔리면 없는거다 그러죠 없는거다 대부분 우리 예상가나 전문가나 여러분들도 하지만 제가 현장 예상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번마 대박행진이 이렇게 안 팔리면 이거는 배팅의 메리트가 있는거다 이렇게 안 팔리면 뭐 한 20배 나왔죠 대가리 붙여갖고 이것도 제가 3번마 탑패션드 바람불고 2번마 흥바람에 2번 11번 한 20몇 배인가 나왔죠 복승식 야 2번 11번을 메인 한방으로 셸이 조져놨더니 한 2-30배 나왔을겁니다 한방으로 야 6번 성파가 그냥 갔다 뺑뺑이 돌아봅니다 6번 11번 한 70 한 70배 나왔나요 한 2-30배짜리 주력 한방으로 때려놨더니 70배짜리로 또 터집니다 에 아무튼 오늘 제주 메인도 그렇고 마지막 과천 메인도 그렇고 야 이거 참 자 이런거 잘 뽑아 놓으면은 좀 이게 좀 엮여갖고 그냥 꽂아줘야 되는데 경마라는게 이렇게 만만하고 녹록하지가 않죠 음 아무튼 하 지난주에는 부산경마에서 로엘루비 같은거 쌍복 80배 50배짜리 주력 한방 아 요런거 한방 좀 꽂아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금요일 토요일날 조철스타일 막권이 적중이 시원한게 하나 나와주질 않았습니다 맨 찔찔하게 뭐 다치기니 걸치기니 주력 한방이라도 배당도 뭐 후달달한거 뭐 이런거 와가지고 함께 해주셨던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음 뭐 시원하게 한부라 해드린게 별로 없어요 어 자 그래서 자 오늘 일여경마는 무조건 한부라 해야죠 어 뭐 조철이 또 이 금요일 토요일날 멋진 조철스타일 한방 막권이 한 두개 두세개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역제지질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자 일여경마는 조철이 또 한부라 분명히 해야죠 조철도 돈 잃었다 그랬죠 어 조철은 여러분들께 항상 깨지면 깨졌다 먹으면 먹었다 에 금요일 토요일 에 어제 금요일은 좀 밍숭밍숭했는데 오늘 토요일은 몇개 마치기로 했어도 깨지고 왔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자 오늘 토요일날 마사회에다 맡겨놓은 돈 자 내일 일요일날 요 빨대 딱 꽂아가지고 아주 쪽쪽 빨아먹고 와야죠 어 조철이 좀 신중하게 에 뭐 배당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찍어서 드실만한 에 그런 막번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에 여러분들이 요 최근에 계속 에 뭐 유튜브 구독도 많이들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해서 힘이 되는데 자 이 뭐 여러분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은 제가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잠깐 예상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철은 이 1년 365일 핸드폰 번호가 이렇게 다 공개가 돼있죠 핸드폰 번호가 공개가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 뭐 평일날은 물론이고 경마하는 날도 조철의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부탁을 드릴게요 평일날하고 경마 끝나는 시간 일요일 경마 10일 경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조철의 핸드폰에 문자를 어떤 문자를 보내든 음 전화를 뭐 하시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경주 중에도 우리끼리 이렇게 같이 문자 주고 받고 ARS 듣고 조철의 문자 받고 이러시는 분들이 뭐 먹었단 말이지 조철의 맞권으로 뭐 한 거라 했어요 그러면 아 조희연 땡큐다 고맙다 이런 격려 문자는요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와도 힘이 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좋은 기분 좋은 문자는 그런데 게임 중에 게임 중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 승부처가 삑사리가 났던지 좀 경주가 좀 꼬여갖고 잘 안 풀리던지 이랬을 때 중간에 가끔 한두 번 문자 주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뭐 그런 분들이나 아닌 분들이나 다 조철의 소중하고 감사한 조철 스타일 팬들이지만 사실 조철의 문자 손님만 해도요 뭐 금, 토, 일 따로따로 하루에 문자 손님만 해도 거의 한 450분에서 500분 정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두 번 때문에 조철이가 맡아기가 확 가고 기분이 확 가고 조철도 이제 사람이죠 아무리 예상과 생활 15년 20년을 했어도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게임 중에 상대방이 받아가지고 기분이 언짢게 느껴질 그런 문자는 게임 중에는 보내는 게 매너죠 매너 그죠 좋은 문자는 괜찮아요 아 조철이 땡추다 고맙다 뭐 조철이 최고다 이런 거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조철이 힘이 나죠 그런 거는 그런데 게임 중에 뭔가 맛을 보내는 막 징징대거나 징징된다는 표현되면 좀 이상하지만 회원님들한테 뭔가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런 분들이 진짜 한 4,500분 중에 하루에 한 두세 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 팬분들이 두 가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 종류라 그러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먹었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조철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그 두세 분은 꼭 죽었을 때만 전화를 해 문자를 줘 그 습관입니다 습관 그런 분들은요 조철이 한 구라 때리고 뭐 먹었을 때는 좋네요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 승부처 하나 죽었다 그럼 그때 문자 주세요 이게 무슨 승부냐 물론 다 조철의 팬분들이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조철이 게임 중에 문자를 받아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는 우리 나머지 팬 여러분들한테 영향이 끼치잖아요 영향이 그죠 조철이 기분이 막 좋고 좋고 업이 돼있어요 업 돼갖고 있어야 기분 좋게 예상도 팍 나가 그러는데 뭔가 짐짐한 얘기해가지고 기분 언짢아 갖고 있으면 예상이 기분 좋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조철이 15년 20년 된 예상가라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왕이면 뭔가 안 풀릴 때 격려의 문자 뭔가 잘됐고 먹었을 때 축하 문자 감사 문자 이런 거 수천 통 수만 통이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좀 안 좋거나 뭔가 조철한테 불만이 있는 그런 문자는 제발 부탁인데 경주 끝나고 일요일 경마 다 끝나고 금요일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요일 경마가 남았는데 금요일 토요일날 딱 불만 보내고 이러면 그거 힘 빠지고 김세잖아요 본인도 마찬가지라 본인 그죠 조금만 참으셨다가 일요일까지 다 끝나고 진짜 조철한 야 이 개새끼야 세 새끼야 요구하고 싶은 분들도 좋고 경마 끝나고 일요경마 끝나고 뭔가 조철한테 할 얘기가 있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일요일 경마 끝나고 조철한테 문자를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자 이거는 진짜 음 물론 조철은 그런 거 조철은 신경 안 써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모르쇌로 일관하는 예상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조철은 핸드폰을 뭐하러 까놓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려고 핸드폰을 까놓은 건데 안 좋은 일에만 쓸라 그러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고 자 이러면 경마 끝나고 조철한테 욕을 하든 뭐를 하든 끝나고 좀 하시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아무튼 오늘 일요경마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자 이 조철의 진검다리 예상방송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공지 말씀만 드리고 예상에 들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지난주부터 이번주부터 이번주 매주 조철의 주중에 관심마 부산두마리 과천두마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들어오면 커뮤니티라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이렇게 매주 올라갑니다 구독자분들한테는 다 알림이 갈텐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런거 영상 보실 때 좋아요 알람 꼭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1월 12일 1효경마 오늘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지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죠 뭐 지겨우신 분들이 이렇게 커서로 땡겨가지고 예상방송만 그냥 보시면 되죠 조철이 여러분들께 이런 대화하는 것도 예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도 또 예상의 일환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1효경마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넘버2 256810 256810 부산교차는 2경주와 4경주고요 메인승부가 5경주 6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256810 부산 부산 2경주 4경주 자 그중에 메인승부가 5경주 6경주 10경주 부산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첫 경주부터 한번 시원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내일 무조건 2대회죠 자 1월 12일 1효경마 과천 2경주 자 오늘 첫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유권 1300 별정시험 연령오픈 자 오늘 2경주가 첫번째 승부인데 자 요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통입니다 단통 그냥 싹 뭐 빨갱이들 싹 지우고 대가리 붙여갖고 올리 단통 이런건 뭐 단통도 배당 별로 없어도 올리 한방 올리 단통으로 갖다 셀이 져주면 분명히 돈이 되죠 자 이범마 우아룡입니다 우아룡 송재철이가 데뷔전에 안쪽 KT에서 앞선 붙어갖고 바로 갖다 꽂아버렸죠 상대 마필이 셌습니다 대가리 첫등 마필이 셌고 뭐 심플스타일이 반마신인가 아마 이긴거 같은데 자 3번마 우아룡 우아룡 다시한번 대가리고 후차권에 자 이 3번마 우아룡을 대가리로 놓고 자 요 뒤에 3박 4일 뛰어도 두놈 땡땡 메이드 단통 이라고 되어있죠 자 3번마 우아룡 입니다 선행선입타 가능해 보이는 마필 코스도 좋고 등짝도 탑 받고 자 여기에 붙여먹을 단통 안쪽에 이역기수의 2번마 베스트탑이 직전에 송재철이가 외곽에서 날라들어오면서 아쉬운 4차 한타가 좀 부족했었는데 자 요번에 안쪽 데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이역이가 거기에 외곽에 11번마 나의 전설이라는 놈도 송재철이가 요것도 탔어요 3마리가 다 송재철이가 탔습니다 인기 1,2,3이 정도 팔릴 것 같은데 11번마 나의 전설도 유승환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능검시 기록 뭐 늘어난 경주거리가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11번마 나의 전설도 기본 가닥지가 분명히 있어보였습니다 일단은 3놓고 2번 11번 자 두 놈이 좀 팔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김효정의 4번 원더풀 오렌지 6번 로열 블레이드 7번 빅토리 질주 8번 JS 파워 자 이런 마필들인데 4마리 4마리 중에는요 딱 1마리 3복승 3쌍승 붙여갈놈 1놈만 딱 가져가고 단통입니다 단통 3번마 우아륙 넣고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예측권 10장 올리 단통으로 오랜만에 2놈 0땡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종칠대까지 한 방 때리는 이경주 오늘 첫번째 승부 단통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계상 참고해주시고 자 다음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 5경주입니다 국산 4군 1000m 핸디캡 자 오늘 메인승부 여기서 상한가 한 방 좀 때려야죠 어제도 상한가가 없었어 상한가 역시 우리 조철스타일은 상한가가 나와야 그래도 먹은거 같죠 천만원 딱 먹어야 먹은거 같은데 자 요 5경주 상한가 한번 가시자구요 자 직전에 2억 기수가 타고 천매나 천매나 뛰다가 천산백 바닥으로 다 빠졌죠 일본마 정주의 꿈 인기 대가린가 인기 1,2 팔렸을겁니다 자 이번 경주 단거리로 다시 내려왔고 선행의 능한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있고 1번 게이트 뽑아들었고 자 선박자가 딱 맞았습니다 자 1번마 정주의 꿈은 대가리 왔다 자 그런데 예측권 20장 자 1번마 정주의 꿈에 붙여가지고 어디다 갖다 때릴거냐 이거죠 자 한 마리만 말씀드릴게요 한 마리 이게 아마 김옥성의 12번 화룡이죠 화룡 재검받고 나와가지고도 곧바로 갖다 때려냈듯 자 12번 화룡이 이게 댓글이 갑니다 이게 자 2.5kg 감량 아니 부담도 늘었고 자 이 마필이 약간 외곽 빠가시키기가 좀 있죠 재검받고 나왔는데 최외곽 게이트에 천메 답니다 선행도 못가는 마필인데 외곽 2열 3열 이렇게 뺑 돌다보면 이거 댓글이 여러분들 돈 손 나가겠어요 자 조철 스타일팬 여러분들께 팁 12번 화룡 댓글이 인데 야 이런거 뭐 댓글이 팔리는거 꺾어받고 또 조철이 들어오면 또 욕 바가지로 먹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진짜 계세요 조철이 들어올때 들어오더라도 이거 꺾어갑시다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라 그래도 나중에 만약에 이거 들어오잖아요 조철이 핸드폰으로 문자와 아니면 유튜브 김검다리 그 밑에 댓글들 야 이 자식아 너 꺾는다며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김이 빠지죠 그죠 복병마도 아니고 인기 2위 3위 짜리 댓글이 맞권인데 조철이 꺾는다 그러면 조철의 의견을 같이 필히 통해서 꺾어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거고 야 조철이 니가 암만 말해도 나는 댓글이 한방 같아 댓글이 사는 분도 계실거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결정이죠 제일 바보같은게 제가 여기서 메인승부인데 12번만 허령에 대해서 불안하다 딴 몸을 노립니다 자 12번만 허령은 댓글이에요 댓글이라는게 뭡니까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쟤도 보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는게 인기 1, 2위 에요 그죠 그거를 제가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나는 약하게 본다 꺾는다 상당히 부담 가는거지 예상가들은 그런거 만약에 들어왔다고 해서 욕하시는 분들 아 야씨가 이 닭대가리 같은 새끼야 그거 꺾는다며 땡땡 굳어서 들어오더라 이런 말 하실 분들은 이런 방송 안보면 됩니다 안보면 되는거에요 참고 하시려는 거지 그죠 그렇다고 내가 뭐 내 말에 책임을 안지겠다는게 아니고 그만큼 소신있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는게 우리 예상관데 그런 악플 한 번 두 번 달리는 그런 분들 있어요 분명히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경마하면 안돼요 경마하면 아시겠죠 우리 조철스타일 여기 팬분들은 절대 그런 추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송 보실 필요가 없는거죠 그죠 또 사설이 길어졌는데 자 1번마 정주의 꿈 놓고 12번마 활용 불안한 인기마구 자 여기에 노리는 한 마리 여기에 노리는 한 마리 딱 적정거리 줄어든 경주거리가 요놈한테 딱 걸렸어요 줄어든 경주거리가 딱 걸렸는데 자 고놈에다가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감방 때립니다 자 1번마 정주의 꿈이 앞선을 정리를 하고 12번마 활용은 외곽돌다 물먹으로 빠가시키 그냥 빠가시키 가는겁니다 잘 뛰어봐야 1000메가 단거리 최외각 게이트에서 그거 마필 잡느라고 힘 다 쓸거 같아요 활용은 아무튼 댓글이 맞고 능력상은 한방 게임으로 분명히 보이죠 이 12번마 활용 같은게 안쪽에 갇혀있었으면 이건 그냥 땡땡 두 놈 땡땡 12번마 활용 불안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 1번마 정주의 꿈 놓고 예측권 20장 벤치한데 시원하게 날아갈테니까 오경조 오늘 첫번째 메인승부 현장예산 꼭 참고도 해주시고 오늘 제가 말하다가 왜 자꾸 빅사리로 옆으로 새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고 그런 일이 있었던건 아닌데 근래 들어서 아무튼 그런 일이 몇번 있어서 그랬나봅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게 아니고 육경조 오늘 두번째 메인승부 자 혼합사군 1300 핸디캡 자 여기서는 배당을 한번 좀 노리겠습니다 인기 대가리짜리가 좀 불안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혼합사군의 1300 인데요 자 이현경의 2번마 히든삭스죠 히든삭스 강성호 마방 인데요 대비년부터 1300에 낼 만큼 마방에서는 기본능력을 자신하고 있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경주에 유승환이가 잘 탔습니다 10번 게이트인데 바로 외당 3반매 4반매 딱 안 맞고 이빨 밀어가지고 2차기인데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이현정이 탔고 부담 중량이 2개가 늘었어요 54키로 자 요거 요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2번마 히든삭스가 직전경주 끝걸음이 그닥 좀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쥐어짠 것 같은데 선행도 못 가요 5번마 샤레니 위너나 9번마 제이에스군주 이런 마필들이 더 빠릅니다 아마 5번마 샤레니 위너가 선행 갈 것 같은데 자 2번마 히든삭스는 잘해가야 바치기라 2번은 놓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조철에 달라빡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직전경주 전개가 좀 꼬이면서 아쉬움 남겼던 숨어있는 안화짜리입니다 요거 요거 벤스한테 때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2번마 히든삭스하고 붙어 들어와도 서운하지 않은 그런 배당 2번마 히든삭스가 꺾어지면서 나오는 한방 자 요게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제대로 한방 배당 한번 노릴테니까 왕대가리 팔리는 2번마 히든삭스를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직전에 경주가 꼬이든 놈이라 그랬습니다 대가리 하나 놓고 안화짜리 하나 붙여갖고 달라빡 삼방 걸리면 상한가죠 위해치권 23 벤스한테 자 6경주 오늘 두번째 메인 승부 현장예산 꼭 청구를 해주시고 자 오늘 네번째 승부처가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 별정 B형 자 요번경주 대가리 하나 있죠 정상 100호 5번마 정상 100호 3티로 부담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자 이마필 뭐 독댕이죠 독댕 선행마필 뭐 있습니까 안쪽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 5번마 정상 100호가 뭘로기수 오늘 토요경마도 그랬지만 뭘로기수 이 말머리범은 상당히 우리 보는 사람이 편하게 말을 타주죠 서두르지 않고 딱 희망대 하면서 선행 갈거는 또 야무지게 선행도 가고 자 이 5번마 정상 100호 최근 주시가 좀 올라왔는데 능력상 대가리 5번마 정상 100호 놓고 자 찍어먹기 한방 어디다 갖다 또 때릴거냐 안토니오 3번마 1000년의 비 유승환이의 7번 선스타트 8번마 큐티바비 이거 8번마 큐티바비는요 직전경기의 홍철이가 낙마였죠 낙마 덕분에 부당중량이 안 올라갔어요 이거는 8번마 큐티바비 그 다음에 10번마 플래시제트 9번마 플래시제트 10번마 불그레러너 뭐 이런 마필들이 있고 안쪽에 배당 낼 수 있는 마필 지습때리고 올라로 1번마 아미고 라로 또 하나 용근이의 에코 퍼스트원 직전경기에 꾹꾹대고 밀고 2차게 성공을 했죠 자 근데 이게 아마 안팔릴겁니다 직전에 끝걸음이 뭐 약간의 어부지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에코 퍼스트원 팔리나요 네 안팔립니다 이거 4번마 에코 퍼스트원 뭐 요정도까지 자 5번마 정상백호는 대가리고 후차권에서 한 7마리 정도가 엎치락뒤치락 혼전입니다 뭐 이거 뭐 2배 3배 4배 4배 이런 배당 아닙니다 나머지 마필들 평균 배당이 좀 올라가 있어가지고 조처의 도리는 한방 맞거니 한 7배 8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5번마 정상백호 놓고 짭짤하게 한방 시원하게 한방 지져먹을테니까 어 자 8경주 오늘 네 번째 승부쳐 5번마 정상 백호놓고 한 구나 찍어먹는다 메모를 해놓으시고 자 8경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어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10경주 자 1등급의 2천메가 핸디캡 자 이거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마필 나왔죠 2번마 샹 로커 샹 로커 그랑 뿌리에서 2차겠죠 총담도끼 깨트리면서 문학 치프에 샹 로커 한 30배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 이게 60kg 입니다 60kg 어 조철도 이거 조파 그냥 얼핏 보기에는 60kg 래도 뭐 되겠다 했는데 자 상대 마필들의 부담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음 제일 많이 다른 놈이 52kg 에요 52kg 얘하고 무려 8kg 차이가 납니다 부담 용량이 2번마 샹 놓고 5번마 디스플레 직전에 조시 올라온 모습 보였는데 자 이것도 1800에서 2000m 입니다 물론 멀러기수가 2000m를 뛰긴 했습니다만 얘가 2000m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2번 5번 5번 2번 댓글입니다 자 뒤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달라박스 표시되어있죠 달라박스 자 2번 5번 2번 5번 댓글이 막건에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 딱 골렀놈 2번 5번 깨러갈놈 고르면 때리는 승부입니다 자 길게 말씀 안드리고 2번 5번 댓글이 막건 단독이 10원도 안산다 2번 5번 막건여 4배 이상 나올 이유가 없겠죠 한 4배 이상 나오면 바치고 가도 되지만 2번 5번 막건여 제 생각에 이거 3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당근 10원도 안삽니다 3배짜리 들어오면 조철이 요기나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담배 하나 피고 아라이 조철이 써블놈아 요거 한번 하시고 담배 하나 피고 그냥 돌아 쓰는 겁니다 십경주 오늘 세번째 메인승부 2번마 샹로코 5번마 디스플렐 요거 두놈을 깨러갈 달라박스 하나 대가리로 노린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번째 메인승부 달라박스 예측권 23 그랑뿔이 준우승했던 2번마 샹로코 불담중량 60kg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의 관심사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번 같이 항구를 할테니까 자 십경주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벤싼데 자 마지막 십경주 현장예산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다음 어 부산 부산경마 2경주하고 4경주 요거 딱 두개 골랐는데요 음 부산 2경주 자 국산 5군 1600 별정병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승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붙여먹기 죠 5군 1600 인데 자 외곽에 데뷔 3전체 12번마 버닝스타 직전경주의 정도인이가 타고도 차분하게 날라들어왔던 12번마 버닝스타 발빠름 앞의 일들이 또 별로 없습니다 2번마 와칸다 5번 파워 원더풀 두정 두마리 정도가 앞선에 붙을건데 자 제 생각에는 다슬바의 12번마 버닝스타가 자 외곽에서 문대고 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선행을 뭐 어떤 놈이 편하게 받으면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부산 2경주 우리 승부처 12번마 외곽 선입전개 가능한 버닝스타 다슬바 기수 선치입전개 대가리입니다 자 이거 대가리 놓고 기복은 좀 있지만 2번마 와칸다라는 마필도 소승훈이로 바꿔놓고 직전경주 4차 직직전에 소승훈이가 대가리 첫점 자 그래서 소승훈이한테 오문식 마방에서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 같은데 자 지본능력 인정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자 이게 대끼리 갈 겁니다 그러죠 대끼리 가고 거기에 6번마 카스텔코어 최근 계속 가능성 보이고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와 기소하고 11월 11일 날 궁합을 마쳐가지고 대가리 쳤던 마필 자 거기에 8번마 파이널 프론트죠 파이널 프론트 은경희가 바닥에서 꾹 잡고 있다가 직선에서 날라왔는데 아쉬운 3차 자 이거 배팅권이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송경윤의 3번마 마루짱도 인기마필들 무너지면 어부들이 취입 가능하고 자 1조 백광렬 이내 5번마 파워 원더풀도 안쪽 2번 와칸다 제끼고 나가면 선행입니다 뭐 위연명이 선행가서 한바퀴 잡아 돌려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편성이고 자 제가 뒤에다가 12번마 버닝스타에 붙여가지고 10배짜리 완짝입니다 10배짜리 돈지라는 말 나죠 자 그러면 결론은 2번마 와칸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승부 막권에 2번마 와칸다는 잘해야 바치기 그죠 10배 나올 일이 없죠 다른 마번입니다 12번마 버닝스타 대가리고 찍어먹기 한방 10배짜리 시원하게 항구나 갈 테니까 자 부산 이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도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4경지입니다 상한감방 봐야죠 부산 4 야 이거 뭐 금요일 토요일날 진짜 이 대가리 뚜껑 열리게 메인 승부도 방어로 들어오고 이 조철 스타일로 한방 지저먹어야 여러분들께 또 천원이 살건데 뭐 조철이 누굽니까 또 자신있게 한방 또 내일 일요일 요경 때리면 되는거죠 자 부산 4경주 오늘 메인 승부 국산 4군 1200 핸디캡입니다 자 부산 4경주 자 요거 요거 재밌네요 요거 요거 재밌어요 자 5번마 대망의 길이 승문전인데 대가리 팔립니다 거기에 6번마 석세스파티라는 마필이 이 출주 공백이 무려 맥달이에요 4월 28일이니까 5 6 7 8 9 10 11 12 1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8개월 5번 6번이 대끼리에요 5번 6번이 근데 조철이가 또 이거 메인 승부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문전 마저도 5번마 대망의 길이 대가리고 장기 공백이 있었던 6번마 석세스파티가 공백이 있었지만 능력상 대가리고 이거 뭐 5번 6번 땡땡 굴까요 여러분 이 배당이 어떻게 됩니까 5번 대가리에 6번 댁끼리 이거 한 제가 볼 때 잘 나와봐야 이거 3배입니다 자 메인 승부의 포인트 메인 승부의 포인트 하나는 대가리에요 하나는 한놈은 대가리입니다 한놈은 짱복시까지 노리는 대가리인데 한놈은 위험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산 4학원 1,200 경주거리 1,200 입니다 둘 중에 한놈은 위험하고 둘 중에 한놈은 대가리고 그렇다면 거기에 붙여서 노리는 한놈이 또 있어야 되겠죠 딱 한방입니다 이건 5번 6번 한 3배짜리 깰 거 제가 볼 때 이것도 한 8배 한 8배에서 10배 나올 것 같아 8배에서 10배 돈질하기 딱 좋은데 8배에서 10배짜리 부산 4경주 메인 승부 5번 6번 대길이 깨러 갈놈 하나짜리 한방 한놈 조철이 딱 꼽아놨으니까 자 고놈 때리러 가는 겁니다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부산 4경주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조철스타일 한방 날라갈게요 부산 4경주 댄스한대 조철스타일 현장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12일 일요일 조철의 실전배팅 증검다리 예상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내일 1효 경마 승부처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5 6 8 10 2 5 6 8 10 부산 2경주 4경주고요 자 매인승부가 5경주 6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자 이거 예상 끝내기 전에 한 번만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 끝났기 때문에 조철의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문자회원님들 특히 일요일날은 더 멀립니다 일요일날 한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가 최고 피크인데 이거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놓으시고 조철의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루 전에 입금해놓으시면 아침에 막 바쁘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운영자가 밤에는 늦게까지도 접수를 다 하니까 이왕이면 요 방송 끝나고 내일 조철과 함께 하실 분들은 조금 일찍 이체 시켜놓고 주무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내일 아침에 입금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늦어도요 한 9시 반 9시 반 전에는 좀 입금이 들어올 수 있게 그래야 운영자가 차례차례 이거 다 확인을 합니다 일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날은요 한 9시 반 넘어서 입금을 했는데 소식이 없어 그건 소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차례차례차례 하다 보니까 기다리시다 보면 확인 문자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깎다 가면 일경주, 이경주를 함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늦게 입금을 해주시면 일요일날 내일 같은 경우는 한 9시 반 넘으면 벌써 9시 반만 넘으면 비지예요 그래서 9시 반 이후에 입금하시는 분들은 확인 문자가 조금 늦을 수 있으니까 그거 양해를 좀 해주시고 자 오늘 과천 승부처 2, 5, 6, 8, 10 2, 5, 6, 8, 10 부산구차 2경주, 4경주 자 메인 승부가 5경주, 6경주, 10경주 부산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 자 방송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1월 12일 일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시원시원하게 상악한 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municipal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